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관세부터 환율, 방위비 요구할 게 많아진다. 근데 이거를 이시바 총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기사가 막 뜨는 거예요.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본 일본의 반응이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연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바이든의 뒤를 이은 해리스가 새롭게 당선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게 막 선거 전에는 누가 될지 모르는다. 역대급의 초박빙이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야 의외로? 그렇죠. 트럼프의 압승. 이런 식으로 좀 끝이 났죠. 사실은 저희도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고 며칠 걸리겠지. 이거 굳이 오늘 찍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주미코 방송 준비해라. 이래가지고 긴급하게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일본에서 부랴부랴. 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확정됐으니까 자 이제부터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여러가지 트럼프의 정책에 빗대어서 일본의 상황 거기에 대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도 지금 약간 난리가 났겠지만 일본의 이런 난리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대비할까? 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뉴스를 좀 모아봤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NHK에서도 속보다 대통령 트럼프 씨의 당선이 확실하다. 이래가지고 막 뉴스를 내는 거죠. 요 근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빠르게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고 나오는 게 잘 없던 건데 거기다가 사전에 뭡니까? 예상이 엄청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번에 이거는 뭐 엄청 빠른 거다. 거기다가 또 봅시다. NHK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별표 이제 윈.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까지 없었는데. 없었어요. 근데 이게 딱 이게 넘어가니까 이제 바로 윈. 그리고 뭔가 좀 그림도 크잖아요 빨간색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사진이 크네요. 그렇죠. 이게 일본의 유일한 공영방송 NHK거든요. 미국 사람도 알 거 아니야. 일본은 어떻게 보나 볼까 이러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만. 방송국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뭐냐면 이거죠. 미국 상원과 하원. 이것 또한 이번에 뭡니까? 상원도 공화당. 하원도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반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랍니까? 트리플 네드라고 하죠. 지난 트럼프 정권 때도 이 트리플 네드로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의회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도 공화당 트럼프야.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이제 아 이거 줄 잘못 썼다가는 난리가 난다. 이래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했잖아요.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뭐 이제 한국에서도 최근에 제일 관심 많은 뉴스가 미국 대선 아닙니까? 어쨌든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세계의 지도자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힘센 대빵. 근데 그 대빵에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유권자가 아니잖아요. 힘이 없는데 그냥 막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당장 나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게 어찌 보면 저기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로 관심이 높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편은 아닌데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 자기들도 아는 거야. 누가 되냐에 따라서 본인의 생활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러면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 트럼프 씨가 이제 우세 거의 승리가 된 것 같다. 이게 오늘 일본의 오후에 뉴스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주식이죠. 니케이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엔하가 엔 저 상태로 돌아갔어요. 과거에 일본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일본은 JRI인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 씨가 재선이 되면 달러가 세지고 엔하가 약해진다. 엔 저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1달러 165인도 될지도 모른다. 라는 식으로 2024년 10월 30일에 이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거기에 반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갑자기 엔하가 엔 저 상태로 바바방 이게 올라간다는 말은 엔하가 약해지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들으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왜 엔 저 달러가 세죠? 이렇게 느끼잖아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싸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뭡니까? 미국 노동자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수출이 안 된다. 이게 달러가 너무 세기 때문이다. 달러를 적정 수준 가격으로 맞춰야지 미국 제품 같은 것도 수출이 되고 본인 지지층에게도 뭡니까? 지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수출을 장려를 위해서 달러를 싸게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다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뭡니까? 관세 정책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국 내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무진장 세게 매기겠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문가들로 보기에는 트럼프는 관세를 세게 매기는데 그러면 수입 물가가 관세 플러스가 상승이 될 거 아니에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가소가 될 것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잡으려면 미국은 금리를 올릴 거야.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니까 달러가 세질 거야. 라는 관측으로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원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소리야? 달러는 싸야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당선 돼가지고 달러가 좀 세지지만 트럼프씨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달러를 싸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도 보도하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자리에 가는 건 내년 1월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직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예상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당장의 환율 뿐인가? 아니죠. 아사이가 보도했네요. 관세로 이제 미국 보호주의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대한민국에서 난리 아닙니까? 당장 일본도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어쨌든 일본도 제조업 국가 아닙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 내용이 상당히 큰 일본 기업에서 타격을 준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냐면 올해 9월 달리 씁니다. 트럼프 씨 당선되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수입자의 관세 100% 멕시코 오늘 일본 얘기하는데 멕시코가 왜 나와? 라고 느끼는데 멕시코가 미국이랑 가깝잖아요. 미국 내에서 하면 인건비가 비싸요. 달러로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차를 만들어가지고 가까우니까 이거 미국으로 그냥 쑥 넣어버리면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걸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으면 니싼, 혼다, 도요타, 마트다 이렇게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두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관세라는 게 일본에 대한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일본 기업이 진출해 있는 그 나라에서 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복잡하게 이 관세에 대해 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 말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이제 자동차 제조업을 걱정하는 뉴스가 좀 많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돈 관련해서 사실은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미군 주류 경비 증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흔히 말하는 부담비용이 있잖아요. 그거 그거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잖아요. 당장에 최근에 KBS네요. 한미 2026-2030 방위비 분담 협정 서명 2026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천억 원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트럼프가 됐으면 더 올라갈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일본도 지난 2011년에 예 여기 이제 배려 예산이라 나오잖아요. 이 일본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오모이야리 요산 이래가지고 일본은 미국을 배려 미국은 일본을 배려해주는 예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었습니다. 2110억엔 우리나라는 한 2조 원 정도가 되는 돈을 매일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올라갈지 모른다.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관세부터 환율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방위비 요구할 게 많아진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일본의 총리 기억하십니까? 이시바 총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에 대해서도 이제 막 이제 기사가 막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본은 옛날 트럼프 대통령 때 누가 했었습니까? 도널드 신조 이래가지고 이제 아베 전 총리랑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둘이 사이 좋다고 같이 골 붙이면서 그렇죠. 이 짤도 엄청 유명하죠. 이 그림도 트럼프 대통령도 딱 타고 있고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운전하면서 모시겠습니다. 프레지던트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적대 장난 아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본이 뭐 퍼준다 일본이 뭐 다 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미국 대통령이랑 있잖아요. 어떻게든 강자에게 붙어서 일본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정도의 정치력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걱정되는 재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에 트럼프 씨 같은 경우 아베 씨가 죽었을 때 아베 씨 국장을 일몰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멘트도 날려줬거든요. 훌륭한 리더를 잃었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사이가 좋았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 트럼프 씨 같은 경우 는 뭡니까 그런데 내가 좀 너무 많이 양보했다 라고 당장 2013년 10월달 말했던 겁니다. 일본한테 양보했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장이 너무 자기한테 샤바샤바 하니까 좀 세게 말을 못했다 그런데 이제 아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미국에서도 어머나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들보다 지금이 도전을 받는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일본의 현 총리 이시바 총리 과연 될 수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본이 좀 약간 난리입니다. 아베 씨 시절 보다 잘해야 되고 사이도 좋아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트럼프 씨가 승리 선언했어요. 될 것 같아요. 아사이가 미국에 있는 거기 있는 현지 주재 기자 불러가지고 트럼프 씨 당선됐는데 이거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일본 전략이 있잖아.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저씨가 딱 세 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트럼프 타워 전략 두 번째 골프 전략 세 번째 기독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트럼프 타워 전략인데요. 이게 일본에서 엄청 유명합니다. 지난 2016년도에 트럼프 씨가 처음으로 대통령 됐을 때 있잖아요. 이때 당시 일본 총리가 아베 전 총리였거든요. 이게 취임 전 대통령인데 아베짱이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달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컴그레처레이션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래가지고 이미 이때부터 샤바샤바를 엄청 했던 거예요. 2016년 11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당시에 대통령이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 아닙니까? 있는데 오바마 끝이다. 이제 트럼프의 시대에 왔으니까 미리 미리 빠르게 눈치 안 보고 이렇게 갈아탄 이런 전략이 있잖아. 이런 게 상당히 일본에서도 쇼크였던 거예요. 왜? 너무 이례적인 일이니까. 그 정도로 당시에 아베 전 총리는 이 사람은 다르니까 뭔가 도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좀 친하게 시점까 이렇게 마음이 가잖아요. 이런 거를 과거에 했던 거를 들고 나오면서 이시바짱도 달려가야 된다. 라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골프에 대해서도 트럼프씨 골프 치니까 이시바짱도 골프로 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시바씨는 골프를 잘 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된다. 꼽혀. 이게 아베 전 총리는 일본에서도 인싸였어요. 해외 돌아다니면서 막 있잖아. 내가 막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뭔가 티를 내는 거 있잖아. 과거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 나 친해요 이런 거. 뭔가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현 총리 이시바씨는 약간 아웃사이더 아싸식입니다. 좀 이제 힘들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요소 있잖아요. 미리 먼저 간다든지 골프 접대한다든지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X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일한 키워드입니다. 기독교인 총리 이시바는 일본을 어디로 인도할까. 4대째 기독교 신자가 이시바씨입니다. 트럼프씨도 기독교잖아요. 종교는 같으니까 이걸로 좀 뭔가 있잖아. 접점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게 요즘이라는 거예요. 이시바씨 본인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6일 저녁 7시 총리 관제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 축하합니다. 라고 말한 그런 기자회견할 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접점을 조속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을 때 전 아베 전 총리가 떠오르니까 그거랑 비교당하잖아. 아베짱은 어떻게든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발발발 기었는데 너 이시바짱 뭐 있나요? 뭐 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좀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기사도 많이 뜹니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어떨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반대로 반대로 트럼프 씨와 이시바 씨는 의외로 케미스트리 합이 맞을지도 모른다. 한식의 기사도 뜨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시바 총리의 정책에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비를 늘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다시 한번 재무장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게 이시바 씨예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뭡니까? 방위 증세라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시바 씨가 인기가 좀 떨어지거든요. 뭐 일본산 세금 넣어내라. 일본 자위대 강화 군비 강화 해야 된다. 요즘 이제 정세가 어떨지 모르니까 약간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 트럼프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방위비 증가부터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조건이 뭐예요? 니들의 안보는 니들이 지켜라예요. 이게 트럼프 씨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시바 씨는 어?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지키겠습니다. 인정만 해주세요. 어? 우리가 돈 내서 할게요. 약간 이런 합의 맞을 수도 있는 지도자다라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잘 될지도? 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때는 어쨌든 그래도 다른 나라가 뭐라 하든지 어쨌든 좀 사이좋게 지낸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다시금 점찍고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저번과 차원이 다를 거래요. 본인 입으로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현재 일본 총리 이 이시바 총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디어에서 좀 걱정스러운 내용을 많이 내보낸다는 거죠. 당장 일본 사람들도 아까 말한 환율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본인의 생활이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뭡니까? NHK가 약간 좀 빨간색을 크게 만들고 윈! 공화당 트럼프!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라는 생각이네요. 오늘 내용이 일본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